그러면 오늘은 화초사거리를 조금만 배우고싶어 화초사거리를? 화초사거리를? 아니 그래도 해야 돼 나 색깔을 가진 말고 배워야 돼 왜요? 한 주만 신경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해야 돼 산소초복 좀 배워야 돼 이거 해서 나중에 복도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산소초복 배워야 돼 우리 보러 왔는데 우리 보러 왔어요 여기 다음 편 여기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없어요? 앞에 조금 많이 하고 조금 배우고 가서 만만거죠 만만 산촌촌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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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산á 산rä 삼천초볼기 삼천초볼기 한박사수의 이 이는 둔박자 이힣이 반박자는 이힣이가 반박자 이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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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박자인데 잘하셨어요 삼천초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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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천 산천총 모이 산천총 모이 종립허은다 어허 종립허은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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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언 하고 니은을 붙여주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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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히히히 티히히히 여기에는 이히히가 많아요 티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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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뛰어서 티히히 티히히 엑센트초요 히히 티히히히 티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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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히히히 티히히히 이런 걸 배워야 목을azione, 목을수게대요 이런 것을 배워야 목rente bathroom를 쓰게돼요 노래가 그냥 빡터여서 그어어어어어어 이런게 아니고 그어어어어어어ег 이렇게 심세를 제대로 배우게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푯sequently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산천촌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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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hack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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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그렇죠 구경 구경 잘하셨어요 이 오 오 오 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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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목 하나하나 구절 구절하는 걸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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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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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에요 아 어 야 붙이면 에 에에에 호오 오호 호 오호 오호 오호야 그러거든요 그거를 따로따로 수박수박 처음에서 배우고 싶은거였어요 에 에 에 에 호오 Geschichte 달고 가는 거에요 달고 가 예에에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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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달아서 그다음 코에 이어가고 꼬리에 달아서 그다음 코에 이어가고 이렇게 흥한 형식이네요 예에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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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er 시작 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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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보시는거에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어요 산초 안초 오 오 이 산초 조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어허 송립호원다 어허 여기서 송립호원해서 송립호원 호원다 호원다 이거 중요해요 송립호원다 어허 다 어허 이렇게 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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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3. 산천초보이 누가 올라간다? 아니지? 3. 산천초보이 3. 산천초보이 여기서 시들목 같은 것도 있어 3. 산천초보이 3. 산천초보이 엄청 jsut 2. 산천초보이 1. 산천초보이 3. 산천초보이 4. 산천초보이 4. 산천초보이 이렇게 달고 가니까 송잎번다 어허 어허 어헌 어헌디 이렇게 하니까 구멍을 달고 가니까 송잎번 시작 송잎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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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헌 디디 구구구경 구구경 어허에 호호 괴어오에 호호 어허에 호호 어허에 호호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성에서 배우면 나중에 시김새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시김새들이 다 있어요 우리 판소리에 거의 모든 시김새가 여기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사전 사초사울이 좀 떼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시김새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거의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남도 이렇게 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하다보니까 재미지게 이제 막 하고 싶은 전문가들이 재미지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막 목을 있는데로 시김새를 다 닦아요 이렇게 목장난이 나온거죠 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래? 요렇게 한번 놀아볼래? 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 해볼래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되든 안되든 몇번을 계속 이어서 해본 다음에 제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치는 것을 하고 판단하자 산천시입니다. 산천총 모이기 송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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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총 모이기 송입 온다 산총 모이기 송입 온다 산총 모이기 송입 온다 산총 모이기 송입 온다 이안앆오오오오오오오오 entendu 이안앆오오오오오오 como요 단천촌 멀리 송니 단천 송니 권다 송니 권다 송니 권다 송니 권다 송니 권다 에허허허허허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산촌촌 멀히 송이 보는가 주가 어허허허허허 우리 한번만 더 합시다 산천 시작 산천총몰이 종립본가 오썽 기호 어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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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 아 지금부터 가르치다 그러면 봉수, 봉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러보니까 다름이 맛있는데